비트콘 현금 ETF는 미국에서 이미 엄청난 성공한 금리금 상품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금리금 상품이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오늘 과장님 나오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제 담당이 아니고. 범인 계좌 핵인은 사실 과장님 계실 것 같은데요. 참 이래서 나오기가 싫었는데요. 일단 하다 보다 검사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변호사님들도 이 취지를 잘 이해해서 합리적인 판결 이런 것들을 정착하게 만들어야 되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최해 주신 민병덕 의원님이 잘 토론을 이끌어 주셔서 좋은 합의점을 찾아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법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몇 차례 토론들을 거쳐서 계속 국회 차원에서도 제대로 이 법이 정착하고 있는 좀 점검하는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국회 정무위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이 어떻게 잘 정착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를 잘 보호해야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행복해져야지 그 행복해지는 그 시장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제가 없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용자들 플랫폼 이용자들이 거기서 돈을 벌어야지 세계로 나아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맹점 같은 경우도 가맹점이 돈을 벌어야지 가맹본사도 돈을 벌고 그 잘 나가는 가맹본사가 세계로 나가고 이런 것인 것처럼 그래서 이 균형점을 저는 항상 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규제가 좀 심하다고 생각하면 그 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조율을 하고 오늘은 조금 그런 자리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많이 듣겠습니다. 국내에서 조금 이제 거래가 시작될 때 빗성화 계신 것 같은데 빗성품에서 조금 거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조금 면치면 그냥 피상적으로 하다가 제가 좀 깊게 공부하니까 아 이게 새로운 세상이 오는구나 이런 세상이 아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 아직은 일반인들은 가상자산왕과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같은 건 줄 알아요. 파생대 하나의 상품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볼수병이 꽤 오래됐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의정활동할지는 몰랐어요.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옆에 있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단체장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민 의원이 국회 한번 진출해서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2년 전에 갑자기 턴에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관심 가졌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되는 상임위를 선택하려고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 의원 따라서 사회에서 후배지만 의정활동은 선배님이 가상자산까지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그냥 그동안 스토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까지 가상자산과 관련되는 기술이나 업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것을 추상적으로 조금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해가 좀 깊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가상자산이 나아갈 길이나 입법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데요.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대체로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상자산을 왜 육성해야 되지? 이거 효율이 뭐지? 왜 육성해야 되나? 그래야지 육성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야지 법도 만들고 의욕적으로 그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만들 때는 가상자산에서 이용자들의 피해가 솔직하니까 보호를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 여기에서 피해를 당하면서 불행해지는데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였고요. 이거 효용이 뭔지에 대해서 참 많은 많이 물어봐도 잘 안 하다더라고요. 다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의 현상을 인정하는 건데 이제 다른 나라는 미국은 NFT까지 나오고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도 육성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가상자산을 육성해야 되는 이유 이거의 효용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보는 이 자리에서 명확해진다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 정도까지 온 국회의원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웨이브릿지라고 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오종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병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블록미디어 광희철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산운용사에서 ETF가 처음 나왔을 때 2007년 8년 독도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타이거 ETF를 좀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요. 삼성 자산운용에서 새로운 상품들 커머디티 상품이나 사람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 등을 실제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스타트업이 아닌 그런 제도권 금융에서 경험을 해보면 정말 1원이 맞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에서 이제 결제가 세트먼트가 되지 않고 퇴근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정말 정확한 시스템들이 금융 산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제 창업을 해서 로브 어드바이저나 마이 데이터 사업 그리고 데이터의 주권을 고객들에게 넘기는 그런 스타트업을 해본 입장에서는 그 기술적인 부분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체계 안에서 규제가 정해지지 않고 용어가 정해지지 않으면 창업자들이 사실 범법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가상자산 혹은 블록체인이 규제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 앞에서 너무 잘해주신 것처럼 육성이 될지는 않을지언정 일단 정의를 내려주시면 그리고 저는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해주시는 이용자 보호법 이번 달 시행되는 게 잘 정착을 하고 2단계 기본법이 나올 때 실제로 산업이 바닥에 있는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MVP를 만들어내는 이런 젊은 창업가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판이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창업한 지 지금 7년 차이지만 한국에서는 특금법에서 바스프를 받지 않았고 가상자산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과 싱가포르 유럽에 지사를 만들어서 최대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해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가서 외화를 벌어오는 그런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한국에서 일어난다면 훨씬 더 규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서는 아마도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ETF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의 자산 리테일 고객의 자산은 스타트업들이 운영하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산운용사가 그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커스터디가 되는 첫 번째 그다음에 다트 공시 같은 서비스가 정부 차원에서 나와서 투자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커스터디 있고 평가 지금도 기업 평가하거나 이제 신용 평가들이 있듯이 이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에 대한 평가업도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화후에 지금 김행태 부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신 미카인가 단위 사례가 저는 되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금융업도 은행업 증권업 자산운용업 보험업 이런 식으로 업건법이 나눠져 있는데 가상자산은 매스매도 교환 보관 이전 중계미 낯선 행위에 대한 것들만 지금 있다 보니까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제도권에서 ETF를 만들고 은행이나 저희 같은 기술 기업들이 서포트해서 서스터디하고 하는 서로의 질문과 답변이 항상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도 항상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얘기하신 토크니제이션 제가 알기로는 S5 뭐 다음에 조각투자 이런 토크니제이션에 대해서는 21대 정무위에서도 이미 크게 합의를 이룬 바가 있고 이거는 사실 토크니제이션 이슈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나 가상자산 육성법과는 다른 이슈입니다 이거는 이미 자본시장법하고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21대에도 발의가 됐었고 다만 21대에서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2대 국회에서 아마 조만간 하반기에 논의를 하실 것 같고 이게 이제 법안이 처리가 되면 그런 뭐 조각투자나 이런 증권의 토크니제이션은 뭐 저희 이 논의 주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서도 큰 의견이 없고 처리를 해 주실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끼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비트콘 현금 ETF는 미국에서 이미 엄청난 성공한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금융상품이 유통되고 안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금융상품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오늘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거는 사실 제 담당이 아니고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에서 그건 당연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ETF의 대상 자산을 자본시장법에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급과는 맥을 좀 달리하는 그런 문제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상 우리 소비자 쪽 문제를 여쭤봐야 돼서 박 기자님의 소감 수많은 종류의 가상자산 외에 무엇이 우리에게 남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현상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이 존재하는 거고 또 상당수의 많은 젊은 층에서 이 가상자산 시장을 통해서 어떤 인생 역전을 꿈꾸는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게 지금 규제의 공백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그 규제의 공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한 규제 자체가 저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특히 이제 이 이용자 법호법이 이제 7월달부터 시행이 되지만 입법 논의가 진행될 당시에 이제 2022년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테라균화 사태가 있었고 또 미국 FTX 거래소 파산 사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파급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권 교체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법 자체가 굉장히 좀 시급하게 마련이 됐구나 라는 걸 좀 느끼는 가운데서 근데 이 법으로 정말 이 법이 입법 목적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나 또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정말 규제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해봤을 때 의문이 아직까지는 조금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거래소인데 거래소 관련된 그 업무 영역에 대한 입법이 지금 굉장히 큰 공백으로 남아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거래소들이 하고 있는 이 어떤 행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게 어떤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이제 좀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의문이나 이런 게 좀 제거될 수 있다면 이 시장 자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또 그 활성화되는 가운데서 뭔가 의미를 또 생성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약간 금윤비지 쪽으로 접근한 법률이 처음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마련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도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음 입법으로 나아가고 또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입법이 시장에 잘 안착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희도 지금 한주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국감에서 이제 우리 조재우 교수님이 문제 제기하신 버거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거 코인이라는 말이 돼서 굉장히 유행이 되는데요 문제의 코인이 유통량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 블록미디어가 이 해당 코인의 트렌드 액션을 다 유지어 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재우 교수님은 혼자 하셨어요 완전히 하신 건 아니고 저희는 이른바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는 것부터 최근 거래까지 모든 트렌드 액션을 다 주셨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분석 중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상가산 이용자 보험법에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 유지심사라는 걸 하게 돼 있고 그 유지심사 중에 한 항목이 이런 유통량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유통량과 관련된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대로 걸려 있는지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거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너무 어렵는데요 저희가 해군이라고 사실 제가 이제 정책을 담당을 하지만 아주 디테일까지 솔직히 잘 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작년에 이제 법이 통과되면서 국회 부대의견으로 유통량하고 총발행량 이런 것들의 산출에 대한 것들을 마련하라고 이제 부대의견을 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감원하고 이제 닥사 그 다음에 거래소들이 모여서 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련한 기준에서 뭐 디테일한 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금감원과 이 닥사 거래소들도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뭐 미니멈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희가 이제 주식이나 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발행이고 이제 국내에서 모든 것이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통량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가 있는데 코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유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 뭐 스테이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테이킹 뿐만 아니고 뭐 처음에 이제 락컷 걸리고 이런 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유통량에 늘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있었고 이제 그런 게 과연 맞냐 라는 거에 대해서 스틸 논란이 있습니다 스틸 논란이 있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의 가장 의의는 뭐냐면 일부 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게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닥사와 모든 거래소들이 공통된 기준을 갖는다고 하면 거래소에서 공시하는 그 유통량 발행량 이거에 대한 최소한의 비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의의를 삼을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이제 그 법이 안착되면서 완벽한 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닥사의 여러 가지 자유 규제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뭐 트라이얼 에러가 있으면서 이런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아마 논의가 될 거고 입법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단계 쉬운 것부터 2단계 입법안 입법이 언제가 될 거냐 뭐 어차피 이제 국회의 이제 권능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웠고 저희도 열심히 이제 2단계 입법에 들어갈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단계 입법 한 것이 시행도 되지 않습니다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입법을 빨리 하자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 있고요 둘째는 상장과 관련된 것도 항상 뭐 제도화해야 된다 근데 자본시장법도 사실 상장의 구체적인 것들은 KRX가 정하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승인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지금 상장과 관련돼서 현재 자유 규제 형식이지만 제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그 다음에 기존 코인에 대해서는 6개월 시행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과 보완할 사항들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입법화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단계 입법과 저기 닭살 사고의 자유 규제가 이 시장에서 정착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입법이 이제 추진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뭐 사실 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부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다만 역시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이제 은행들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과정에서 이제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고요 결국 이제 실소 위주 확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 과열이나 이제 변동성 확대 우려 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코인이 일본은 현재 90개가 지금 상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600개의 코인이 지금 상장되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전체 원화 마켓 기준으로 전 세계의 마켓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14%가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필요하다 육성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의 코인 시장은 많이 성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속도가 빠릅니다 이거에 대한 시장 정화와 시장 안정이 우선된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판을 깔아주는 거에 법인 기준 저는 분명히 포함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뉴스케이스나 이제 같이 효용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늘 느끼는 게 게임 말씀하셨는데 전 좀 더 들어가서 한 90명 중후반 저희 인터넷 하시던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그 얘기 못하죠 그 세대가 아니니까 그때 생각해보면 저희 아마 웹페이지 이런 거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때 왜 인터넷 썼지? 나는 생각할 정도로 효용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20년 뒤에는 효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효용이란 부분은 사실 닭과 달걀 같은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효용이 만들어지는 건데 효용을 보면서 이걸 받아들이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 하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간단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금융회사 중에서 프랭클린 템플트는 이제 펀드 토크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TF도 출시했는데 그 회사가 하는 디지털 에셋 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드 비즈니스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열 몇 개에 대한 블록체인에 들어가서 실제 노드를 해 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섭득하고 자기 비즈니스 하고 돈도 버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 금융회사는 정말 노드 비즈니스가 아니라 근처에도 못 가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울이진 운동장이죠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기업의 많은 해외 자회사들이 어떤 이유로 자기 정당하게 사업 활동을 위해서 토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토큰을 국내에 모 회사를 가져올 방법이 없고 청산을 하더라도 가져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저희가 또 자문도 많이 하게 돼서 답답하는데 기업들이 정당한 활동을 해서 지금 생태계에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본 질문은 또 별론을 하더라도 수많은 정당한 활동을 통해서 취득할 기회를 많은데 우리 국내에서 가져올 방법도 처분할 방법도 없는다는 굉장한 언밸런스이자 어떻게 보면 기업 활동 경쟁하는 기업활동 글로벌리 보면 손이 묶인 채 하는 그런 느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래가 일어나고 금전적인 기회에 오가거든요 여기에 국가의 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경위 현상이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작된 거거든요 이것을 좀 기준점으로 해서 서로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해서 대책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관계자들만 계시니까 거래 부분에 대한 부분과 이걸 비즈니스 모델화하고 그걸 산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지만 입법 활동을 하거나 국가기관 쪽에서 봤을 때는 근원적인 것 같이 같이 고민을 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일단 국민들이 거래를 하기 시작했고 세계 마켓이 형성이 돼 있다면 저는 육성하고 이러한 산업 구조를 먼저 우리 국가가 선두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새로운 산업 구조분이 형성이 되는 거고 부가가치 창출해도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첫 대면인데 앞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얼굴을 자주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광일 의원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이 토론회에 엄청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저 혼자 그냥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광일 의원님께서 적극 참여하신다니까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또 생각이 좀 깊어졌고 그리고 효용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느낌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토쿠나를 통해서 유동성이 커지는데 우리에게 재생에너지 신앙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 이익들을 기업에게만 다 남길 것이냐 아니면 바람과 햇빛이라는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 방법과 관련해서 좀 차관이 좀 돼서 조금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많이 배웠다 이 효용이 이렇게 저렇게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걸 좀 깨달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견 없는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서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불편함은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닥사 우리 김재진 변호사님 제가 지난번 하면서 닥사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율적 규제 자율적 규제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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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